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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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총먹어갖고 야 여기서 푸지간다 뭐지? 여기 숨네 나 싱겁게 끝내 기어로 형 올 때 조심 올 때 쬐줄게 쬐줄게 와봐 어어어어 아아 준비야 빼줘 야 거기야 위에 준비야 왼쪽 왼쪽 봐 왼쪽 다 기절 다 기절 기어로 형한테 어그로 끌려서 안토뜨리노 얘네는 연륙통 깔아놓고 기어로 형한테 어그로 끌려서 안토뜨리노 나 이거 빙 잘 들어갔으면 죽었겠는데 오히려 나 기어로 막 찌려서 점프 뛰었어 2명에서 이런 레전드 빨목하고 있었다 야 8배 있다 얘 아 네오츠 깜짜라 제발 해줘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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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잘못 붙였어 더 왼쪽 붙이려 했었는데 왼쪽 돌집 담벼락 이봐 개 처맞았어 저도 존나 아파 나이스 아니 기절 살린거 모르는데 안살렸어 안살렸어 오케이 내 왼쪽 아래 갚는다 내 왼쪽 아래 갚는다 2번 2번 등선 해우소 D 조심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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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쪽 아래 갚는게 2번인데 해우소에 나갔어 나갔어 나 푸쉬 갈게 머리 안돼 뒤로 뒤로 멀리 기절 얘 기절 2번 안에 2번 안에 아 내가 터치할게 2번 안에 있어 잡았어 잡았어 바퀴 됐어 바퀴 됐어 두 명 두 명 두 명 하나 기절 바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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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안에 하나 그대로 원히트 연막 간다 계단 방 계절 계단 방 계절 계단 방 계절 계단 방 계절 들어와서 오른쪽 돌집이 된다 오른쪽 뛰던 애 계절 뛰던 애 계절 뛰던 애 계절 하나 더 계절 하나 더 계절 연막 아니야? 아직 안 뛰었어 몰라 당연히야 뭐야 돌집 이미 뛰었다 이미 뛰는 있다 돌집 사이 뭐야 이미 있는데요 돌다 야 찜까고 나가봄 나 응 너 첫 번째 봤어 내가 잡았어 바로 이따 2번쪽 이러고 타고 나온다 하나 기절 운전자 기절 세 명 더 있어 플스쿼드 하나 더 보자 다섯 단어 진짜 나이스 오 예아 나와있다 나와있다 나도 갈게 이거 참고 나오는 거 봐 나이스가 세게 먹어야 될 듯? 어 나 먼저 먹을게 3번 해운소 그대로 3번 나무 내 앞에 있던 애 키절 3번 나무 하나 그 다음에 해운소 뒤에 하나 나 피? 3번 나무 2번 해운소 오케이 2번 해운소 범은 줘요 안에서 필러하고 있어 너 돌아 3번 우측 1층 대가리 한대 2번 안 줘 1대1 1대1 하자 나오는데 2번 1대2 1대2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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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2 4대1 3대1 반응 뭐 뭐